그러면 그리운 금망산으로 가겠습니다 누구의 조재란가 아 맑고 가올서 아래야 아니 전망 아무것도 없어 이제야 자유받린 어디 여미냐 그래라 다시 보라 우리에게 온 상상 소송하며 아름다운 산 고가온 이면볶에 오늘의 여 저질렀나 금강산으로 보라 나 나 잘한다 잘한다 고가온 이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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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말아 버리다 맺히고 나 울릴듯 하세 수순하년 아름다운 산 가까운 진면볶에 오늘의 야 찾을 날 왔네 금강설어 보러 온다 앵커! 자 이제 야! 아멘